여기가 야구하는 데가 부산고등학교고 저기여가 부산중학교가 자 야구학교 부산고등학교에서 야구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자 부산시 정말 중앙고도 보이고 자 저기에 터미날도 보이고 여객터미날도 보이고 옥상 물캔크를 활용한 화분들이 예쁘게 지금 옥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전 막국수 쫄깃한 메밀면에 어려운 둥근 천국사람들이 주구를 금화한 점포가 밀집되어서 청관거리로 부른데서 유리했습니다 1993년도에 상해하고 자매결혼 이후 이곳의 상해거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여기에 쳐다봐야 될 것은 폐항, 벼리, 아침운, 중앙상징물, 동화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이나타운 구경 다시 해볼까요 가봅시래 텍사스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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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기는 텍사스촌 성나라 영사관가 한 러 수교로 러시아 선옥리 여기를 유입되면서 러시아로 부른데요 1950년대는 여기 미군들이 참전해서 주전해서 텍사스촌이 항공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어 보이는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차량지 어디서 네네 한 가사 부채 인 entsche 그리스 다리 해물 해물 연락 털도 판다 털도 판다 시애틀 주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미워 대장 워낙 believe 머느 unn prót 멋진 드디어 물을 많이 찾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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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심사 만나요.